이거 갈아입어요, 진이야? 그래서? 네, 영어 벗용하세요, 이거도 되나요? 오, 예! 저기서 갈아입니까? 어디서 갈아입니까? 어디서 갈아입니까? 아, 저래요. 아, 저래요. 애들이랑 많이 놀아주시잖아요. 애들이랑 많이 놀아주시잖아요. 그렇죠. 자신 있으세요? 자신을 봐봐요. 엄마가 자신을 봐봐요. 영어는 할 줄 했어요.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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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오, 야, 야, 야. 이 서울 선수들이 와서 같이 행사를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요. 한승규 선수. 양유민희 선수입니다. 양유민희 선수 진짜 안 빠지잖아요? 코리! O.K! 보류! 눈! 중단위! 공!! 맞NH! 코! dialogue! 게임은 안된다! Neo accent Darth arm liar 벌써 땀이 엄청 아 얘 지금 교드러기 땀인데? 총 많이 나는데? 뭘 나요? 형도 안이 났어요 형 총 많이 나는데? 땀이 깜짝이야 아 그거 봐 손수인데? 에이 자 한번 들어봐요 싫어 이번에는 우리 엄마 아빠 좋아하는 만큼 어떻게 할 거냐면 엉덩이를 맞춘 거 있어 엉덩이 안 맞춘다고 생각해? 피해야 돼 그렇지 몸을 피해야 돼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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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가자 2 1 2 2 2 1 자꾸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? 웃어용 2 아니 출발 빨리 맞춰로 빨리 맞춰! 빨리 맞춰! 빨리 맞춰! 빨리 맞춰! 좋아! 빨리! 빨리! 오오오오오! 빨리 맞춰! 오오오오! 이.. 셋! 자! 그만! 여기까지! 맞춘 사람 좀! 다 맞췄어? 다 맞추고 맞아요? 일단 알겠죠? 애들이 너무 쉽게 맞추는 거 아니에요? 사다주실 사람 있나? 에이 또 제가 여기 서태 100%를 합니잖아. 준비! 빨리 빨리 뺏어! 빨리 뺏어! 서진아 빨리 뺏어! 빨리 빨리 빨리! 좋아! 잘했어! 가자! 또 뺏어! 빨리 가! 빨리 빨리! 에이 또 제가 여기 서태 100%를 합니잖아. 몸 뺏을만 하디? 1대1! 1대1은 안 돼? 1대1로 한 1시간 해보세요. 1시간은? 체력 뺀다. 아, 체력 뺀다. 네? 체력이 더 머저빠지지 않나? 그런가?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. 지금 잔밖에 안 해. 다 힘이 들었어요. 다 힘이 들었어요. 알겠지? 자, 되게 쉬워요. 자, 준비! 달려가서! 슈팅을! 잘 버려야겠죠? 좀 더 진심으로 마음대로 하셨나요? 당슛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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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빙 연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이빙 연기! 출발! 거рей 전리병만 촬영했잖아. 지 jog은 다이빙 연기 unpre치 고 document surprises. 전결시도 정말 ajuda. 청하철을 denominkach... 강성 bild 전에 بعد 예열이 인un San von 선순 교수시는 드릴댔 가지라는 바로 기ノート 짓, 아버님 아버님 다 나오시고요. 아이랑 같이 이렇게 동시에 가서 주세요. 어디 갔을지? 도망갔어. 진짜 뺀질이에요. 진짜 뺀질이에요. 화이팅! 좋았어! 가자! 빨리 빠져들어가! 반대로! 자! 가자! 그렇지! 좋아! 한 번 더! 가자! 일로는 안 해줘요! 일로! 일로 가자! 일로 가! 일로! 자! 서로 잘했다고 인사! 잘했어! 잘했어! 고생 많으셨습니다! 오늘 제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어때요? 어땠어요? 같이 이렇게 서주세요! 재밌었어요! 재밌었어요! 1위 뭐야? 나연! 나연이? 1위. 1위. 2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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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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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만 봐! 여기 61번이야! 축구가 많이 좋아졌나봐요! 원래 좋아했어요! 축구야 할까요? 아니요! 나중에 후회한다! 근데 왜? 후회 안 할거면 해! 내가 안 할거에요! 후회 안 할거에요! 후회 안 할거에요! 왜 바꼈어! 한동안 꿈이 축구선수였잖아! 아니야! 근데 축구 원래 좋아했잖아! 맞아! 좋아하긴 했지! 제일 재밌었던거 오늘! 아이고! 오늘이요? 네! 도망갔던거! 다 재밌었는데 좋은 경험이었습니다! 재밌었어요!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뭐라 해야되지? 뭔가 힘든데 보람차요! 다음에 꼭 불러주세요! 감사합니다! 진심이 젖어내요! 아까 못 봤어요? 다이빙? 다이빙 꼭 넣어주세요 이거! 다이빙 꼭!